꿀잖아 이 식자 너무 많은데요? 너무 많아요 오? 되구싶어 너무 많았어요 짝수만 짝수만 해도 양이 적은냐는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이제 다 저렴 때 시간이 있잖아 얘들아 초반에 숙제가 많고 뒤로 갈 수 없어집니다 알죠? 뒤로 갈 수 없어집니다 나중에 공부할 시간이 필요하잖아. 미리 해놓자. 초반에 숙제하고 뒤로 갈 수 없어집니다. 이거 하고 숙제 또 있는데? 네? 다음 오늘 시험은 뭐야? 5강? 네. 저걸로 백지션 바뀐 거 같은데? 저 오늘. 이거 하라고는 죽게. 말도 안 되지. 5강. 여기가 워크북이 있죠? 워크북 펴봐. 어느 쪽에 있냐? 다 지켜야 돼. 지금. 선생님 좀 얘기할 게 있습니다. 아까 36쪽. 32쪽. 32쪽이죠. 32쪽부터 할 건데. 잘 들어갑니다. 32쪽부터 할 건데. 거기에 32쪽이 파트1에 써있죠? 네. 그 X. 그거 안 할 겁니다. X. 파트2도 X. 파트3까지. 파트2도 X. 파트2도 X. 네. 하겠네. 파트6 봐봐. 파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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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X. 하고 안 할 거고. 나머지를. 자. 선생님 이제 보세요. 제가. 다음 실험이 뭐냐면. 5강 본문을. 통으로 다 배울 거야. 오케이? 그때. 이걸로 하면 돼. 이거 숙제를 따로 하지 말고. 외우면서 쓰라고. 네. 이해 안 되죠? 네.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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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 됐죠? 이거. 이거. 그냥 하면. 분명히 다 외워주네. 알았죠? 그래서. 어. 삼시. 이게 또 몇 가지야? 아휴. 진짜. 말도 안 좋은데. 벌써. 봄문. 다음 시험은. 오가. 본문. 정답입니다. 통합계.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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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요거랑 같이 해라. 오가 본문. 통합계랑 같이 해라. 알았죠? 이거 하면 그냥 외워주나요? 편지 5끼? 아휴. 그리고. 제가 부탁했는데. 하루만에 못해 이거. 이틀에 나눠서 하세요. 아니 이거 쉬우면 어떡해. 하루만에 가보지? 공무원 간식. 아휴. 우열이 안녕. 10시 반에 바로. 불가능.